안녕하십니까 공연강사 첫 장입니다. 오늘은 수능특강 문학 전지문 총정리하는 수업의 첫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전지문을 해설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각 강을 기준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진행을 할 거다. 다만 수능특강의 경우에는 중간중간의 문학작품들이 좀 길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 강을 두 개로 뽀개서 되도록이면 30분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지문 해설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대비용으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또 수능 대비용으로도 쓰실 수 있어서 원하는 작품들을 좀 골라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촬영해 볼 예정인데 제가 최근에 몇 년간 계속 이 컨텐츠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요즘 최근에 제가 너무 바빠져가지고 원래 평일 날 주로 시간 남을 때 촬영을 했었는데 지금 평일 날 수업이 거의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원래 지금 시작도 좀 늦었고 원래 3월 초부터는 했어야 되는데 시작도 좀 늦었고 해서 좀 바삐 바삐 진행을 할 테니까 중간에 혹시나 못 올라오는 일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중간고사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수능특강 절반 그 다음에 남은 5월달 동안 박차를 가해서 준비해서 되도록 6평 전까지는 여기 있는 이 수능특강 문학의 전 지문을 다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수능특강 맨 첫 번째 지문 100세기 여승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100세기 여승은 지금까지 한 번 언제 나왔냐면 나오기를 2009학년도 6월 모평에 2009학년도 6월 모평에 한번 나오긴 했어요. 물론 현대문학의 경우에는 한 번 이렇게 축제가 되고 나면 중복축제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기도 그러지만 더 중요한 게 이 100석 시인이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지금 여기는 여기까지 파면서 한 일곱 번 정도가 이미 기출이 됐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자면 백석이 매우 중요한 작품입니다. 뭐 중복축제 아까 얘기했지만 중복축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백석의 작품은 충분히 나올 만한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 9월 여기는 이 백석의 작가가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언제냐면 최근에 가장 나왔던 게 여기는 2023학년도 9월 모평에 2023학년도 9월 모평에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는 조금 출제될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아쉽지만 그래도 여기는 이 시의 경우에 학교 내신이나 아니면 우리가 풀게 될 모의고사들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작품이 매우 중요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 정리를 한 번 해보고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이 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는 일단 초반에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거 잘 감안하셔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자 여기는 이 여승은 이 시에는 시적 대상이 되겠죠. 그죠? 화자가 지금 누굴 만났냐면 여기는 여승을 만난 거예요. 가지취에 내염새가 났다. 자 여기서 이제 가지취는 뭐냐면 취나물인데 취나물인데 이게 주로 이제 산지의 아주 깊은 숲속에 자라는 참치나물이라고 밑에 돼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취라는 것이 어떤 탈속의 이미지 속세로부터 벗어난 탈속의 이미지를 준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 냄새가 났다는 건 뭐냐면 후각적 이미지. 냄새가 났다는 건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자 여기서 쓸쓸한 낯이라는 건 여승의 낯을 얘기하는 거고 옛날같이 늙었다는 것은 일단 이미지는 시각적 이미지가 되겠죠. 늙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시각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옛날같이라고 표현한 건 왜 옛날같이냐면 아까 가지취가 여승이 가지고 있는 탈속의 이미지를 보여준다면 이 옛날같이는 고단한 어떤 세월의 흔적 고단한 세월의 흔적을 보여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어요. 이때 나가 화자 불경처럼 서러워졌대. 그래서 불경처럼 서러웠다 해서 뭘 느끼고 있냐면 화자는 이 여자에게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타까움, 연민 이런 거 느끼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 시는 여기는 이 일련은 화자의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화자는 여기는 여성을 만났고 여기는 이 여성에게서 뭘 느꼈다? 서러움 이런 걸 느꼈다는 거야.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자 여기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으로 왔습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공간적 배경. 구체적인 공간을 제시했죠. 구체적 공간을 제시하고 있어. 게다가 플러스 여기는 이 금전판이라는 것이 여기는 금전판이에요. 금광이에요. 금광. 이 금광은 당시 시대적 배경. 1920년대, 30년대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어요. 당시에는 금광 바람 불어서 날들 다녔거든. 나는 파리안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자 여기는 이 파리안 여인이 결국 누구냐. 바로 이 여인이 앞에 나왔던 바로 이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여기는 이 파리안 여인이야.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 뭐가 시작되고 있냐면 과거 회상이 시작된 거예요. 과거의 이 여인에게서 지금 이 옥수수를 살 때를 기억을 떠올린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옥수수는 뭐냐면 여기는 이 여인에게는 생계의 수단이 되겠지. 생계의 수단이 되겠다. 자 그다음 목소리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지금 아침에 촬영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목이 좀 잠겨있는 상태니까 좀 들으셔도 이해해 주세요. 자 그다음 갈게요. 여인은 나으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자 여기서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는 것을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여자가 이 아이를 자기 아이를 때리면서 울고 있었으니까 결국 여인의 한 여인의 한이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이제 표현상 특징이 하나 나와 원래 눈물을 흘려서 운다는 건 청각이야 그런데 그걸 차다고 표현했으니까 청각의 촉각화가 이루어진 거거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해요. 공감각적 심상 자 여기서 지금 여기서 개념 하나 여기는 이 공감각적 심상이란 건 공감각적 심상이란 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 꼴 감각의 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감각의 전이는 원래 있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넘긴 거야 그러니까 봐봐 차게 울었다 그랬어? 그러면 지금 여인은 울고 있으니까 얘가 뭐야? 얘가 청각이야 그런데 이걸 차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얘는 촉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각을 촉각화한 거야 이해됐지? 자 이런 공감각적 심상 감각의 전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계속 섣벌같이 나아간 지하비 기다려 10년이 갔다 자 섣벌같이 나아간 지하비는 기다려서 10년이 갔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지하비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섣벌같이 나아간 지하비라는 건 결국 돈벌로 나간 거예요 돈벌로 나가고 돈 벌러 집을 나갔어 돈벌로 집을 나갔어 그런데 그게 10년이 됐고 지하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자 여기서 도라지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대 그러면 여기는 이 도라지꽃은 일단 원래 보통 청색 보라색이니까 이미지가 차가운 이미지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 차가운 이미지의 도라지꽃은 결국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는 이 구절은 여기는 이 구절은 여인의 어떤 기구한 삶 여기는 이 여인의 기구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은 상꽃도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자 여기서 상꽃은 당연히 감정이입의 대상이죠 서럽게 울었다 그랬으니까 감정이입의 대상이면서 감정이입의 대상이면서 여기서 지금 슬픈 분위기를 고조시켜주니까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네 그래서 삼꽃도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대 그럼 여기는 이 슬픈 날은 결국 여승이 된 날이에요 산절의 마당계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 여인의 머리오리라는 것은 여인의 머리오리를 우리가 세속적인 삶이라고 하자면 세속적 삶이라고 하자면 여기는 지금 이게 떨어진 날은 결국 그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승려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 여기는 이 시는 첫 번째 화자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여기는 이 여승을 바라보면서 여승의 삶을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물론 이 관찰 안에는 연민의 정사가 들어있어요 연민의 정사가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여기는 이 시는 역수령적 구성으로 되어있어요 여기서 역수령적 구성이란 건 어떻게 되어있냐면 다시 얘기하면 이 연 이 맨 과거지 옥수수를 살 때 그리고 딸아이 죽고 승려가 되고 그리고 오늘 승려가 되어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두 다 과거가 되는 거고 여기는 1년은 뭐가 된다? 현재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 시는 과거 회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과거 회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또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백색의 여승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잘 한번 해보시고요 뒤에 있는 문제를 풀어줄 거 있는데 작년에 풀어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풀어주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그래서 문제 중에서 수륜특강 문제 풀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거기 있는 그 댓글에다가 제가 그거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덧붙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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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